독한 벌에 쏘였어 제대로 쏘였어 제대로 쏘였어 제대로 쏘였어 귀여운 꿀벌이일거 아니라 우리엄마가 어디갔는데 내놔라고 유녀생긴 엄마는 우리엄마가 아닌데 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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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이네 유나 볼수가 없네 너랑 구셉 대단한데 물이 여기까지 튄다 나무에다가 그 전기 그거를 다 불빛에 꽂아놨구나 저기는 또 뭐야? 아 저거 저기요 정말 넓다 어디로 가 나 여기 애들 뛰어놀기도 좋겠다 그치 도대체 이게 몇평이야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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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 해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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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빵 먹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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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. 예쁘다 예쁘다. 예뻐요. 우리 애들에도 예뻐. 어머님이 소녀심재 소녀감장입니다. 그쵸? 소녀소녀하시죠? 같이 찍어드릴까요? 어 네. 그거 좀 넘겨드려. 잠깐만요. 일로 와 있구나. 네. 영상이 동영상인데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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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나왔어? 네. 하늘 나오고 있어요. 색깔 너무 예쁘다. 색깔 너무 예쁘죠? 끊을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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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.